아이돌을 추천하고 싶은데요. 아이돌은 뭐 그냥 하고 싶은대로 산다 뭐 이런 내용이기도 하지만 제일 첫번째로는 신납니다. 신나고 뭐 전하는 내용도 좋아요. 그 두개가 이렇게 가장 잘 합쳐져서 가사를 가사도 진짜 좋아하지만 듣다보면은 가사도 사실 다 있고 그냥 다 있고 그냥 막 리듬 타고 있어요. 신난다. 얼쑤 좋다. 이러면서 저는 여러분들께 아이돌이란 노래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.